아 야 마 그 너것들 그 연장 좀 바꿔라 어 맨날 똑같은 빠따에 강목에 망치에 뭐 뭐 뭐 뭐 공수하나 지깁지도 않나? 못나? 아 이번도 갈싸마이 했으니까네 새 사람처럼 살아라 절대 hope 하하하하하 아 악 ak 아 뒷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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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? 이진석이. 그가 있나? 깜빵에서 상경을 좀 읽었는데. 상경에 요비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나? 상경에 요비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나? 그 요비라는 인간한테 신이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겟겨. 그게 와그라는 줄 엄마. 응? 교만하지 말라고. 인자. 내가 신이고. 니가 그 요비단이. 아이씨. 나오셨는겨. 여기서 일했나? 일을 할만하나? 저 공중입니다. 그 아들은 좀 만났나? 그래. 대가를 굵어지면은 친구도 원수가 되고 원수도 친구가 되고 하는 기다. 어디서 지내실 겁니까? 뭐 어디 가봐서 이 동네 아니겟나? 동철아. 예. 니나 내나 가슴속에 뜨거운 쇳덩어리 하나 넣고 샀냐고.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온 나이. 응? 다음은 또 보세요. 할매. 네. 내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감사 같다. 거기는 살만하나? 거기서도 맨날 박수 입느라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지? 응? 나는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중국에서는 허리 좀 피고 살았으면 좋겠다. 동철아. 아이고 네 새끼. 동철아. 동철아. 아이고 아이고 네 새끼. 동철아. 동철아. 동들아. 닮아다 우리 애매 외롭게 혼자 하늘 날아가게 해서 진짜 미화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